안녕하세요. 아시라프입니다. 저 에어드론입니다. 에어드론. 에어드론 지금 쉴 외차량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바인딩 시켜야 되니까 바인딩... 아이고, 너무 무시다. 너무, 너무... 일단은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어, 보시면은 와이파이에 지금 잡혔는지. 자, 지금, 지금 빳대를 넣기 때문에, 빳대를 넣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불이 나오고요. 지금 바인딩이 된 거예요. 자, 이거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자, 보시면은 에어드론 2.0 있죠? 2.0. 딱, 2.0. 그러면 바인딩이 잡힙니다. 그리고 바인딩이 세팅까지 다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팅. 클리어하시면은, 이제 움직이게 보이죠? 그럼 태그 오프. 그 다음에, 어, 이거 누르면요. 밑에서 나오는 거. 위에서 나오는 거. 내가 올려놓은 다음에 해볼게요. 제가, 내가 고개를 줄고 한번 해볼게요. 자, 조심하시고요. 저, 스태프들, 저, 저, 인원들 저거 해제가 있는데요. 자, 찍습니다. 여기, 다행히 해볼게요. 너 왜 이렇게 올라와지? 이렇게. 제대로 올랐고, 절로 올라와. 괜찮아. 그러면,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올라와요. 여기, 그대로 올라와요. 그대로 올라와요. 경훈이 뱅 뱅 뱅 뱅 뱅 봐봐 여기가 보이지 않음 앞으로 갑니다. 표의점을 보겠습니다. 표의점을 감시합니다. 앞으로 쭉 고양이 있다. 고양이 감시 고양이 감시 고양이 감시 저 고양이 어디갔어? 도망갔어요? 카메라 아래로 저를 보게끔 저를 보시죠 앞으로 옵니다. 불을 쭉 오세요 화면 올리고 이제 올린 다음에 아까 선생님 해보고 싶은 게 뭐죠? 버튼이죠? 올린 다음에 밑에 밑에 보이나? 아! 내가 밑에 있으니까 저를 감지하네 여기 여기 감지를 해 감지를 해 감지 감지 더 올라갈게 더 올라갈게 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보이시죠? 대박이죠? 다시 회전 찍히죠 돌아가는거 움직이는거 보이죠? 아 기쁜다 다시 내리고 UF UF 여러분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UF 고양이 잡았으면 좋겠네 그렇죠 따라가는거 세블레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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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세블레븐 딱 놓고 딱 놓으면 딱 떠요 이렇게 딱 뜨죠 대박 아니에요? 이거랑 보면 쉽네 보이세요 저거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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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게 밑에 지형증물이 있으면 지형증물으로 쪼개 이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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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올게 다시 다시 낮춰옵니다 상승 하강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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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볼까요? 다시 눌러갑시다 뒤로 다시 잘라갑시다 뒤로 가 뒤로 가 손무파 지나 Droga 자 껍채 뒤로 가 도착 이런 등무파 후 아 치킨 액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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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위험한다는 영향arem은 여기 보시면은 랜딩 있어요 랜딩 여기 Vietnam 있잖아요 정복이 다운 자 오케이 다시 뛰고 싶다 올려 자 지금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눌러요 어딨어 어딨어 발로 밀면 안되지 RCF 소속된다 있잖아요 와우 와아 하하 웹 fluctuations 완전 웹 상nty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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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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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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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공. 싸우. 바로. 근데 내가 진짜 높게 올려가고 싶거든요, 한번? 올려볼까, 한번? 네. 너무 길면 안 되는데. 다시? 높게 올려서. 다시 시작. 아래를 찍게끔, 카메라. 빠뜨리가 50%밖에 안 남았어, 이제. 네. 올리고. 안 들어간다. 올리고. 근데 가까이 붙으니까 아까 밑에 인식을 하더라고요. 밑에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거. 인식하자, 인식. 그쵸? 다시 누르면, 다시 누르면, 이렇게.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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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이게 두개 놓으면 되니까, 좋지. 그쵸? 와, 별랑도 그렇다. 약간 놓쳐볼까, 보이겠는데, 우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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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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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와, 대박이다. 안녕. 회전. 와, 대박이다. 대박. 그쵸? 안녕. 안녕. 잘 가. 하면서 우리한테 보네. 잠시적으로 했다. 뒤로. 이야. 이야. 이거는 진짜 망가질 이유가 없겠다. 그쵸? 망가지 않겠다, 그쵸? 그쵸? 너무, 너무 쉬운 것 같아. 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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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그러면 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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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어. 여러분. 새로운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에어드론이고요. 2.0입니다. 시럽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깐요. 여러분도 궁금하셨으면 많이 물어보시고요. 날씨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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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